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오늘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뭘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발효한다. 발효하니까 몸에 좋다. 장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고객이 여러분을 신뢰하지가 않죠.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발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발효 종작용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설명을 청산유수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막힘없이 이렇게 줄줄줄 설명을 할 정도까지 수준이 돼야 되죠. 책 두 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하고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란 책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그중에서 책 한 권 그걸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란 책이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유인균 도대체 유인균이 뭐야?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인균 유산균이야?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유인균이나 유산균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유인균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아야 되죠. 유인균이란 그런 유익한 인체의 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인균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걔들은 무엇과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책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유인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유인균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유인균의 핵심균주. 균이니까 균 나름대로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균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청국장에서 왔다. 아니면 김치에서 왔다. 아니면 뭐 하지 맛있는 간장에서 왔다. 이런 유인균들의 한마디로 족보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효.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은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패균이 어떤 음식에 침범을 해가지고 부패균들이 세력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유익한 사람한테 유익한 그런 균들이 어떤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그거는 잘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와 부패라는 거는 어떤 균이 그 음식에서 세력을 확장했느냐. 거기서 이제 사실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발효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과 또 발효 음식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장이죠. 소장, 대장인데 대장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 세균들이 도대체 어떤 분포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사이좋게도 지내고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생존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발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한 음식, 부패한 음식 예를 들어서 이제 썩은 고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몸에서 두드리가 나잖아요. 붉은 두드리 같은 게 막 나거든요. 그거는 상한 음식은 이제 여러 가지 독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독소들이 인체에서 아니면 간에서 그걸 제대로 해독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독이 피부를 뚫고 밖으로 막 나오게 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붉은 점, 두드리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닝겔 한번 맞고 이러면 또 그게 한 서너 시간 만에 싹 이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런 독소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간이 실시간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가 그걸 해독한다고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균은 이제 총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 하나하나가 보통 여러분들이 유산균 유산균이 만약에 서른 몇 종이라도 전부 유산균이에요. 조포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서른 몇 종 하면 서른 몇 종이 아니고 전부 유산균이다. 단 조금 조금 조금씩 이름만 다르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유인균들은 이제 그 종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유산균들도 물론 유인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혐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초상균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 균들이 다 완전히 이제 시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균은 저거들끼리 유산균들끼리 모아놓으면 거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서로 이제 균종이 다르게 되면 김씨, 박씨, 채씨처럼 서로 성씨가 다르고 족보가 다르게 되면 자기들끼리 끝없이 세력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에 한 가지 균만 들어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래 미생물들은 프로라, 여러 가지 꽃밭처럼 이렇게 여러 균종들이 꽃밭처럼 큰 들판에 있는 꽃밭처럼 그렇게 프로라를 형성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년 전만 해도 햄버거, 콜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햄버거, 콜라, 피자, 라면,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균들, 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극에 대해서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들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장아채 안에 있는 유인균들 그리고 또 유인균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도 이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유해균들 나쁜균들은 왜 나쁜 거 하니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소가 우리 인체를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나쁜 해독, 나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균들이 안 좋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의 분포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똥을 싸잖아요. 똥 1g, 다른 거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g에 있으면 여러분 장래에 어떤 미생물들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분포되어 있다는 게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똥의 DNA를 가지고 여러분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들을 거의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똥에서 40%는 죽은 미생물의 사체거든요. 미생물들이 죽으면 똥으로 밖으로 밀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온 그 40% 똥의 그 40%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 인체 몸무게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장래에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선거 같은 거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 표본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천명이면 천명, 이천명이면 이천명 이런 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선거 비율이 이제 거의 오차 없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은 억류에 따라가지고 내 장래 미생물들이 전부 다 달라진다. 뭐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균으로 이제 디톡스. 디톡스라는 거는 이제 뭘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장래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게 되면 나쁜 미생물들이 이제 그 완전히 죽는다, 없어진다, 살균 된다. 이게 아니고 나쁜 미생물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래에는 좋은 미생물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중간장 미생물들도 있죠. 근데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 유익한 미생물들이 장에서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유해한 미생물들이 키를 못 패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레시피가 있어요. 거의 한 이게 몇 개인지 한 3,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에는 이제 뭘 얼만큼 넣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인애플 발효액 만드는 레시피도 있고 다음에 파인애플 발효 소스 두부 만드는 레시피도 있습니다. 다음에 발효 치즈 만드는 레시피도 있고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 레시피 참 요구르트 만드는 거 무접 발효액 만드는 거 인삼 발효액 만드는 레시피 두유 치즈 만드는 레시피 발효 다시마 반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세러리 장아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치자 단무지 치자 단무지는 단무지가 빨갛죠. 빨간 단무지 만드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초 발효하는 레시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소스 만드는 레시피 그 다음에 야채죽 발효 야채죽이죠. 야채죽 만드는 레시피 그 다음에 파프리카 주스 만드는 레시피 이 파프리카를 발효를 하게 되면 열대 과일 맛이 납니다. 열대 과일 맛이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신기하다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드레싱 그 다음에 당근 사과 주스 발효 당근 사과 주스 만드는 거 우유 푸딩 만드는 레시피 이거는 저희들 박영희 선생님께서 이걸 가지고 발효 명장을 받으셨죠. 그래서 유인균 발효 명장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 없는 발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억수로 신기하고 유별난 걸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발효를 그분이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 발효 명장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 푸딩 레시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발효 생강 음료 레시피 그 다음에 생강차 발효 생강차죠. 그 레시피도 있고 고추 발효 여러분들 고추를 발효하게 되면 이 또 맛이 별납니다. 고추를 발효하게 되면 우리 풋고추 있잖아요. 그거를 발효를 하게 되면 또 별난 맛이 나죠. 그 다음 약선 과일 김치 김치인데 그 발효 약선 과일 김치 이렇게 보시면 그 레시피도 있습니다. 사과 모둠 장아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약선 삼색 연근 초저림 식초 발효 식초 가지고 연근을 절이는 거죠. 색깔을 세 개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색 두부 두부에도 색을 입힌 거죠. 그 다음 오색 양깽 영양깽 이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찜 발효 두부찜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발효 천연 식초 인삼 발효 식초 레시피도 여기 있습니다. 파인애플 발효 식초 파인애플 발효 식초 레시피도 있고 당근 발효 천연 식초 레시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 만드는 거 레시피도 있고 그 다음에 발효 음료 만드는 레시피 그 다음에 김치 요즘 김장철인데 저는 옛날에는 이걸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장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발효 종자균을 사용하게 되면 김치가 1년 내내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년이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걸 이야기해 봤자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습액 발효 가습액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저는 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습액을 하게 되면 물을 가습하는 그런 가습기 여기서 나오는데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액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하여간 기침을 밤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원액을 가지고 가습기에 부어가지고 돌렸는데 정말 밤새도록 기침을 했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미생물들이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폐에 있는 미생물들하고 저희들이 발효한 미생물들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세력싸움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기침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침 되니까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가습액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 정말로 물을 한 100배 정도 희석을 해야 됩니다. 물을 희석을 해서 미생물들의 양을 확 줄여야 돼요. 원액으로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효활성액 만드는 거예요. 활성액을 5만 대 때만 대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레시피들이 이 책에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균을 사용한 사람들 경험 이런 걸 몇 가지 조금 적어놨죠. 자, 다음번에 이거 말고 다음 영상에는 유인균 발효 10초 이 옆에 이거 말고 저기 있는 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10초도 어느 종류 레시피 같은 거가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었을 때 뭔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